총수 일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끊이지 않는 기업 중의 한 곳이 효성그룹입니다. 저희 끝까지 판다팀 취재 결과 최근 6년 동안 효성그룹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만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의 상당수가 총수 개인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지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BS 탐사보도팀이 지난 2013년 효성 수사 때부터 효성이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내부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3년 1,300억 원대 조세포탈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만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121억 원이었습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68억 7천만 원, 다른 법무법인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 변호사의 52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수사가 마무리되자 조성래 명예회장의 차남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면서 효성과 형제의 난이 터졌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될 때까지 수사 단계 변호사 비용으로 186억 원이 회사 돈에서 나갔습니다. 이때도 김 현장의 가장 많은 123억 9천만 원, 다른 법무법인과 검찰 정관 변호사에 63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두 사건 수사에 효성 본사가 회사 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효성 본사 말고도 효성 TNS 등 효성의 6개 계열사가 총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약 100억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성은 변호사 비 지출에 대해 총수 일값뿐 아니라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썼다며 회사 돈을 쓴 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부담을 내고 있는 회사가, 개인이 부담을 내고 있는 개인이 엄격하게 나눠서 선무 비용을 부담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릅니다. 탈세, 횡령과 같은 총수 개인 비리 변호를 위해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면 이는 또 다른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효성과 6개 계열사의 변호사 비용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수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